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을 믿죠. 어쨌든 혼동, 다른, 사기, 비방 이런 말들이 몇 면에 들어있죠. 그런데 그건 세부적으로 쭉 풀어놓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11번 키워드는 사행심이죠. 사행심 조장, 사행심 조장 믿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12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믿죠. 아까 위에 법률에서 봤던 조항을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거죠. 그렇게 되고. 다음에 13번 체험기.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체험기 그거 있죠. 이런 것들이 허위, 표시 및 과대 광고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역시 또 상당히 좀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눈으로 자꾸 뭐야. 확인해서 눈으로 익히시는 것밖에겠죠. 이거는 눈 감고 13가지를 다 외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눈으로 쭉 한 번 봐두시고요. 그런데 일단 뭐는 봐두시고. 법률 규정 있는 5가지는 좀 시간을 더 들어서 봐두시고. 시행규칙에서 그걸 약간 더 살을 붙이거나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다. 그럼 한번 봐두시킨. 이렇게 해서 내부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서는 대체의 연구가를 Dakota 사이에게 됩니다. 이게 요즘은 에디셉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놓고 있어요.